네 부하하하 네 좋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수아의 음악여행을 또 별난주다 별난 노래로 또 우리 신철 가수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 이석가 이석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연주와 노래로 이렇게 수아의 음악여행을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제가 또 사과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10분 이렇게 방송을 늦게 시작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기분이 조금 상했더라도 이렇게 수아를 이쁘게 봐주시고 또 수아의 음악여행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내일도 또 변함없는 수아의 음악여행에 또 같이 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 이해하겠죠? 네 맞아요 내가 나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우리 또 이석가 선생님 우리 또 엔딩으로 또 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또 섭섭하니까 선생님 보릿고개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보릿고개 보릿고개 연주? 연주하면서 같이 아 이제 키만 맞으면 해주세요 키를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? 맞춰서 고맙습니다 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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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